라디오 전화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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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는 언어 행위에서 한화하고 조선을 섞여 쓰는 거예요. 방서에 이런 것이 방송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두에서 가정주부들이 연변 나조의 방송이나 테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할 때는 한화하고 조선말을 한 대 섞었습니다. 예컨대 우리 서치에서 디바후로 관심하고 땀이도 실어주고 이런 언어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한화이고 다음으로서는 우리 보도매체, 신문, 출판, 라디오, 테레비전 방송에서 우리 편집 기자들이 우리 언어 규범화에 대해서 제대로 순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컨대 저희 방송에서 오늘 방송을 들은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꼭 시청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뉴스에서 연변 황소 산업 이거는 라디오나 테레비나 신문이나 어디에나 다 나갑니다. 황소란 뭐이냐? 황소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한자 황류에서 직접 보내게 온 황소입니다. 그런데 황소는 우리말로 뭐이냐? 황소는 우리말로 둥굴, 둥굴이 수소. 그러니까 연변 황소 산업이라고 발전시킨다면 수소 산업만 발전시키면 암소가 없는데 어떻게 황소 산업 발전시키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다. 이러니까 반드시 연변 소 산업 발전시키면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하늘로서는 한족대로 황류라고 할 때는 100분위의 99 이사회가 소는 다 누루황색이기 때문에 황류다. 왜 그러냐면 한어는 뜩그리다. 그러니까 한어를 말할 때 어떤가? 수소를 국류, 암소는 무류 이런 면에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도 좋고 많은 게 써야 됩니다. 노래 연습, 무용 연습. 그런데 신문이나 잡티에는 르르 연습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음은 표기법하고 발음법이 다 연습.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표기법은 연습이라고 할 때 어떤 때 연습이라고 쓰는가? 내가 학문이나 이런 걸 연말할 때 연습 문제라고 해서 연습 문제라고 해야지. 이럴 때 그 다음에 어떤 때 노래, 기교나 예술 기교라고 할 때는 연습이라고. 노래 연습, 무용 연습.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이게 이중언의 역량이고 표준어 규범화에서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준어 규범화에서는 어떤 문제냐? 우리 라디오나 테레비, 신문 매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한어 그대로 진행해서 복위하다. 복위. 이건 왜 이러는 거지. 한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들을 복위하다가 그 말은 이해는 못 한다. 소중하다, 귀중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야 있고. 이래서 또 이중언의 역량에서 지금 시호처. 한우는 학교차.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라디오 뉴스에서도 말했습니다. 학교차. 이건 안 되지. 학교차라고 하면 안 되지. 한우에서 통근차라고 할 때는 반처 혹은 통신처. 그럼 그것은 통근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선 말에서 시호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통학차. 네. 학교차. 이런 말은. 미국에 가면 미국의 학교차는 아주 큰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로서는 스쿨버스. 우리 학교, 통학버스 혹은 통학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데. 여기에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규범한 문제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어의 영향을 받아서 양천공 20년. 아니, 2000, 20년이지. 우리 조선의 영향을 한어 그대로 하다니까요. 그다음에 2500은 양천공 20년.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음을 받은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래어 람룡. 그렇죠. 그래서 아주 큰 의미입니다. 외래어 람룡에서는 일반적인 백성, 서민들이 람룡하는 것이야. 지성인들, 지식인들이 람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의 지식 수준을 뽐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동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엮고 일하면 될 것. 왜 거기다 패스포트.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것들. 외래어 람룡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외래어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래어에다가 담백을 쓰는 건 아닙니다. 대타주인이 아닙니다. 람룡 하지 말라. 한국에서는 너무 남룡하기 때문에 우리도 남룡하지 말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야. 옛적에 주창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말로 주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어가 혼자. 아주 좋거든요. 이런 건 받아들이잖아요. 스포츠는 완전히 굳어져서 좋지요. 이렇게 하자는 게고. 다음에 우리 문제가 하나 조선어 무용론. 조선어 무용론. 이 조선어 무용론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존재하는가 하면. 당전기관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당전기관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프랑카드로 조한문을 걸자가면. 야 이건 뭐. 조선족도 한어를 다 아는데. 그건 무엇이래. 그럴 게 아니라. 이러니까. 결국은 조선어 무용론이 한계의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몇 가지. 그래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존재하는 가장 엄중한 문제는. 우리 조선어 문자의 자연 동화. 저 아나운사도 보시겠지만. 저는 딱 우리 사회구역에 딱 마주하고 있는데. 사회구역에 조선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슨 회의라거나 행사를 할 때는 조선마을 하나도 아야 합니다. 이랄까. 이런 사각지대는 자연 동화된 행보입니다. 여기가 좀 가슴이 아픈데. 대략 거죠. 몇 가지만. 완전히. 네.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외국인 문화를 많이 접수하다보니까. 외래어도 좀 많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또 너무 남용을 하면 안되고. 우리가 또 이중언어의 그 생활 속이다 보니까. 또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는 뭐.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연면 조선족자취소 조선언어 문자 사업주로 했고. 또 조선언어 문자에 날도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또 우리가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우리 조선족들은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데 아주 빠릅니다. 우리 현은 한족과 좀 달라서 아주 좋죠. 영어나 일어나 로어나 이걸 배우기 아주 좋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저는 이해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일상.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사회 나가. 친구지간에 말할 때는 한어를 섞어도 무방하다. 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공동매체 라디오나 테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 네. 반드시 우리말로 해달라. 우리 인대대표나 정렙위원들은. 이 회의를. 명년 1월 11일부터 13일에 또 정례 인대하고 정렙회의를 합니다. 제가 또 눈을 박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선족 대표들이 조선말 하느냐. 이걸 꼭 여겨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상에서 제 주장. 반드시 이런 매체에 등장할 때는. 우리말로 해달라. 네. 조선은 자유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유가 아니다. 왜 이런 자치조례법이 있다. 그렇죠. 조선족 자치.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와 문자를 우리 후대들이 또 대를 이어서 지켜가게 하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기성세대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의 원인은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면서 결국은 제가 전공은 중무이지만 내 사업에서는 조문을 가지고 그때까지 늙어왔고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고는 당정지도사, 그 다음에 당정기관의 간부, 그 다음에 우리 소학교, 중학교, 고중, 대학교, 교원, 그 다음에 우리 보도매체, 신문, 출판. 이 계통의 편집 기자들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어떻게 쓰느냐가 광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당정기관에서 이걸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다 따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 7월에 제가 장안순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편지를 썼느냐 하면 3월 달부터 7월까지 우리 연변 텔레비 뉴스를 시청하면서 주급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서 현수막 한 문만 건 회의를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해서 20개를 기록해서 장안순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다음에 장안순석이가 4월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실명절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 그래서 비서가 했는지 혹은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김선생이가 그렇다. 장석이가 김선생이 편지를 보고 회시를 했는데 이 회시내양을 선생님께 부채 보내야겠는데 어디에다 어느 주소에다 보내겠냐. 그래서 제가 보내지 말라. 내 늙은이다. 내 이렇게 서기께서 회시를 했다면 만족한다. 그 후에 엄은사업위원회에서 그 회시에 따라서 전주에다가 문건을 내려보내고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너희 대체하여 준다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준다면 우리 고속철도가 연변에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정치 대사자.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가장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변 뉴스에서 개통식을 9월 20일에 30일에 한다고 하면서 뉴스로 딱 읽었는데 그 화면이 연길 서역 화면이. 이렇게 마주하면 원래는 왼쪽이가 조선마을 연길 서역이 되고 오른쪽이가 얜지 시장. 하늘로 돼야 되는데 바깥에 했거든. 그래서 제가 머리도 딱 맞다고. 아 저거는 완전 위치 바깥다. 그래서 제가 해당국민의 전화를 걸어 모르니까 바깥에 했다. 갔는데 해결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럼 편지를 쓴다. 장관순석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길게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가족 갔습니다. 가족 가서 비서실이 드릴까. 오전 10시에. 7월 10시에 보냈는데 오후 2시에 전화 와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9월 20일에 개통되는데 발을 중화순이 지대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뭐이냐 하면 당정기관의 간부들하고 보도매체에서 솔선수범해 하지 않으면 이건 안이 된다. 안이 된다. 그 다음에 학교의 교원들이. 학교의 교원들이 자각적으로 우리말과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말 표준화 귀보말로 학생들을 교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간부들. 간부들. 우리 연민조선족, 자치족, 정부, 당위, 혹은 임대, 정력. 이 기관의 간부들이 솔선수범하고 한족 간부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조선을 의미하는 고소를 일으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말 특히 앞으로 우리 주당위에서나 주장위에서 힘을 써주고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인 조선 업무 사업위원에서 정말 앞에 나서가지고 이끌어준다면 해결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주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지만 우리 환경이가, 여건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만큼 또 당정기관도 비롯해서 우리도 방송이든 신문이든 출판이든 또 그만큼 또 우리말의 중시를 돌리고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한편 문제들을 발견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이 아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존경심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모두가 선생님처럼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로 지키기에 동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우리 당정기관이 조선족 간부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선족 지지자들이 앞장서고 그다음에 공장, 기업소, 사업단이 이런 부서에 우리 지도 간부들이 앞장서고 설선수범하고 그다음에 보도매체의 편집기다를 조선족 앞장선다면 우리 조선말, 우리 문자는 영원히 퇴색하지 않고 연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제가 아마 아주 천재 1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주 우리 조선족들에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호소를 하고 싶느냐 하면 우리말과 우리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족이다. 우리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족이다. 우리말과 우리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말과 우리 글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말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말,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말을 지켜나갑시다. 네, 참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요즘 소학생들을 보면 아예 우리말을 안 하고 지금 한어로 서로 친구간에도 대화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조선족 소학교에서도 한어를 중시여기고 우리의 말과 글을 중요하게 안 여긴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시책에서 제가 언급해야 될 거는 중요한 게 연변조선족 소학교에서는 다 한어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열는지 하나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기관 간부들이 한족 간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조선어 강습반을 꾸려서 한족 간부들이 조선어를 배우게 해달라. 이것이 첫째 요구. 두 번째 요구는 조선족 소학교에서 한어를 필수 과목으로 했다면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특수한 민족 자치주이기 때문에 소학교 1, 2, 3학년도 좋고 이 단계에서 반드시 조선어를 한족 소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하면 아니되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이제 아나운서가 말씀한 거잖아요. 우리 조선족들은 아주 조선족 애들이 접수 능력이 빠르군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있고 테레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한어를 배우지 않아도 이 테레비를 통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수하기 때문에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장들,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끼리 다 이식적으로 야, 우리만, 네 동미들 친구들과 놀 때는 하라. 그러나 집에서는 우리 조선말 하자. 조선글을 배우자. 조선을 가르치고. 이런 영향을 이신자학 측에서 영향을 준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민족의 이 필환은 속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한어를 하면서도 조선말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접수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큰 근심은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족 소외교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끼리 다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느냐. 우리만 우리 길에 다닌다. 네. 근데 한어를 중요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어떤 부모들을 보면 우리 민족인데도 아이의 장례를 위해서 아예 유치원부터 한조 유치원에 보낸다든지 한조 학교에 보낸다든지 그런 친구들 보면 아예 우리 글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변에서도 지금 조선의문사업위원회 조례 실시에 지금 다시 또 제3자로 수정합니다. 88년도에 나온 다음에 97년도 하고 2004년도에 두 번 수정했습니다. 이번에 또 수정한다고 저한테도 2년 청취를 보내왔더구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조선족들이 한조 개궐 대학년이 연변에서 지금 지금은 보편적이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한 수교 이후에 다음에 우리 조선말로 대학 시험을 입시를 그 다음에 연변대학 졸업생들이 관내로 진출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오면서 우리 조선말의 위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족들이 조선 학교에 조선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있거나 조선족들이 한족 학교에 입학하는 비례가 아마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소식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보면 한족 학생들이 조선족 소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지금 더 많다고 볼과 지는데 그만큼 우리가 한중 수교를 하면서 요즘 또 한류풍이 많이 불구했기 때문에 한족 친구들이 생각에는 내가 조선말을 배우면 일단 요즘에는 취직이 좋다 그런 인식에서 지금 우리 글을 배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죠. 많죠. 그래서 영길시에서도 기관 간부들이 예를 처음 3년 전인가 조선어 강습반 그 다음에 조선말로 한족들 웅변대회 이것이 다 우리 글이 위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단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선어와 조선어에 대한 무용론이가 우리 한족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족 자체에 있습니다. 조선어 무용론이가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점이 돼가지고 외래어의 람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어말 조선말을 섞이고 표준어 규범을 위반하고 간판도 보세요. 간판도 저기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영길시 김영무기서에게 편지를 두 번 쓰고 연맹병관의 원장들에게 편지를 쓰고 장안서에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 해결이 되면 지금 정차적으로 호자는 가져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문에서 인원 제한 때문에 사업 제한 때문에 따라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지간에도 다 수집했습니다. 예컨대 치밍, 이름 짓는 것 이름 짓는 것은 장매이, 우리말로 장매 그런데 기명, 혹은 명명 이런 것들이 요거 다 대통령 길 여팔에 간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연맹병관의 주원부 그래서 저 원장님들이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고치겠다고 저한테 두 번 전화하고 안 고쳤습니다. 이번 부지 주원부가 아니지. 안의 거는 고쳤습니다. 과호, 과호 수속이라고 써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수속이다. 이건 진찰고이다. 진찰고는 인터넷에 고쳤다고 말해서 이런 것들이 정차적으로 어떻게 한술이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만까지도 이 땅에서 자리매기로 한 것도 한족하고 손을 잡고 한족 문화를 접촉하고 또 우리 문화 한족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까지 발전했는데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민족 자체가 자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 민족이 가장 최고 방위 예술 단체가 표현 예술 단체의 책임자가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인터뷰를 접할 때 조선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언제까지나 이 양반 좀 만나서 한 마디 공고가 싶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서 거기다가 듣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변 조선적인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 조선적인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힘 다하겠습니다. 한월함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들께 이문 보호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이 이식적은 아니겠지만 좀 재미를 차리고 염치를 차리고 자기 신분을 차려서 조선말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 때문에 이런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 아래 사람도 조선족이지만 여전히 부단된다는 생각만 정말 아닙니다. 또 자치주 정부의 기관 간부들이 조선 간부들이 조선을 한월하기 때문에 가두의 분야들마다 연변식 조선만 아이되는 한월을 하기 때문에 우리 텔레비나 라디오를 정말 들을 때는 듣기 싫고 대비 다이얼을 돌리기 쉽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언어가 난잡하고 그다음에 소품 보죠. 소품이 비속어가 막 들어가고 규범에 대해서는 지방 방문이 막 들어가고 라디오나 텔레비에는 반드시 규범화되고 이런 표준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러기 때문에 그 몸 몸의 동작이나 언어나 다 추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점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해당 부분에서 앉아 진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구하고 싶은 건 해당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우리 언어를 어떻게 이어나가겠는가. 네. 좀 탐구를 하면서 이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지만은 다른 민족, 타민족이 우리 조선족을 봤을 때는 아예 그 틀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족인데 뭐 한어 그대로 지극하면은 선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뭐 샌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말씀 주시죠. 그렇습니다. 샌주라. 하늘로 샌주라는 것은 그거는 한족들이 말이지만 해도 누가 지은 말인가. 외놈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름 지은 말입니다. 샌주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족들은 아는 사람은 샌주라는 말을 절대 아십니다. 그리고 따허 따허라는 게 일본어로 말합니다. 십몇 년 전에 공원다리 여팔에다가 따허 무슨 판점으로 쓰느냐. 그때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은 쓰지 마라.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나운서가 신분증 보셔. 신분증권에 그 다음에 카메라맨도 보셔. 거기다가 우리 조선족에게 어떻게 쓰느냐. 민족에게 조서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모르지. 한 달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야 당신 이거 보시오. 오! 이거 정말이구나. 거기다가 조선족 혹은 조주 이래도 이렇지요. 조서이라고 하면 저거 조서에 있는데 그렇죠. 이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세밀하게 이건 누구만제냐. 그 신분증권을 발공하는 공안부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전문가들 청해서야 이건 어떻다. 이런 절차가 따라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허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같은 시안주 같은 거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선족이라고 그러나 저것도 나 한쪽 들어간다. 페소시안주 초현룩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쩌겠습니까. 이것도 고질병으로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날을 생각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해야 해줍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소중한 얘기 잘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우리말과 우리글을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켜나가야 하는지 고민해보게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말과 우리글 오늘의 화제였습니다. 이 시간 편집 담당의 리순호 진행의 신검철 제작의 리호였습니다. 오늘의 화제였습니다.